이번 한주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 격전지로 꼽혔던 공주부여 청양에서 승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선 직후에 다른 당선인들하고 좀 달리 표정이 되게 무거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선의 기쁨보다 민심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3기 끝에 국회 입성을 허락한 지역민들 또 그리고 KBS 시청자분들께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공주부여 청양의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KBS 시청자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께 정말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발전에 아주 일꾼 노릇을 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전에 선거국 획정에 최대 피해자셨거든요. 그때 공주랑 부여 청양이 합쳐지면서 최대 피해자였는데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난 앞으로 선거에서 두 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연히 공주 국회의원이었다가 부여 청양이 더 보수적으로 일컬어지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선거 42일 전인가 합구가 되면서 저는 제 이름조차 알릴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민주당을 잘 찍어본 적이 없던 유권자들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을 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 떨어지는 거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절대 지치지 않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다가가겠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당선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지치지 않으신 게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보수세가 충청권에서 가장 강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이 저에게 사실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민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 한 표의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좀 더 진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가를 느끼게 해준 그런 저에게는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고의 시절을 겪으시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여론조사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충남에서 아무리 다 져도 공주부역 청양을 포함해서 네 곳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선거 기간 느낀 바닥 민심은 어땠습니까? 저도 정치를 벌써 20여 년 넘게 했기 때문에 바닥 민심을 읽는 방법이 또는 아마 체감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민심을 잘 읽는다는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2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선거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중하신 충청도 도민 공주부여 청양 유권자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만큼 민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넘어선 절규에 가까운 그런 민심을 저는 바닥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록 여론조사 수치는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조금 더 밀리는 방향으로 잡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민심을 믿고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보자. 그래서 지치지 않고 선거 기간 중에도 뚜벅뚜벅 올 수 있었고 민심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박수현의 승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당선인께서 느낀 그런 민심이 공주는 항상 이기셨으니까요. 부여와 청양 지역에서도 이렇게 피부로 와 닿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마 부여와 청양에서도 제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아심 내지는 걱정. 그러나 그런 어떤 의문을 스스로 갖는 것은 기대를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부여에서 조금 이기고 청양에서 조금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던 폭을 좁히고. 그것도 하면 이기는 폭을 늘리고 한 것이 이번에 승리의 관건이 됐는데 부여에서는 61년 이후에 소선거고자에서 민주당의 첫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그만큼 무게가 더 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말 국회의원 잘 뽑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네, 저희가 공주부여 청양 얘기하고 있지만 충청권 민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충청권 민심도 역시 민주당을 선택했고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낼 땐 화끈하게 드러내는 충청권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너무 놀랐죠. 그래서 충청도는 대체로 농업 지역이잖아요. 특히 공주부여 청양은 농촌도시이고 청양 같은 경우는 농업 인규비율이 무려 43%에 이르게 되는데. 이 쌀값, 돼지값, 소값이 굉장히 폭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농심이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농심 역시도.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시하거나 걱정을 해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정치가, 정부가 우리 편인가? 내 편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실감과 분노를 굉장히 느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청도, 충청남도 전체가 그런 어떤 민생의 심판에 더해서 특히 농심의 분노가 심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충청권 민심 얘기했으니까 전국적인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충남도지사 선거 나가셨을 때 조국 장관이 양복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와대 근무하던 마지막쯤인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제가 여름 양복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조국 지금 대표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니 이 추운 겨울에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하면서 금일봉을 이렇게 주워서 양복을 사입을 하고 큰 돈은 아닌데 그런 일화가 있어서 그게 알려져서 굉장히 미담으로 많이 거론이 됐죠. 두 분이 가까운 사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총선 끝난 이후에 연락은 하셨습니까? 뭐 서로 바빠가지고 통화가 어긋나서 통화는 안 됐지만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청와대 출신 참모들끼리 뵙는 기회에 자연스럽게 뵐 기회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배경에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작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 조국 사태라고 일컬어지던 조국의 문제는 청년들에게 불공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심하게 제기한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차찬 속의 미풍이 아니라 차찬 속의 태풍이 된 조국 혁신당의 선전은 바로 그런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이 정부,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보실 때 조국 일가한테 그래 잘못은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안쓰러운 동정심,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고 바로 윤석열 정권이 이 정권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는 왜 안 다루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공정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런 조국 일가가 당했던, 심하게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동정심들이 합쳐져서 아마 이렇게 태풍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조국 어떤 혁신당의 선전을 바라보는 이 문제를 성찰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일 왼쪽에 계신 분 같지만 여당 의원하고 또 제일 스킨십이 좋으신 분이 박 당선인이세요. 그러시잖아요. 정진석 의원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이장우 시장과 굉장히 가까우시고 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와 저희가 의형제라고 불릴 만큼 친하게 지냈죠. 요즘 정치가 극단의 정치,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가 걱정되잖아요. 이런 거 좀 막으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국민의 말씀을 현장에 들어보면 정치 뉴스가 나오면 TV를 꺾게 된다 이러셨는데 빨리 정치를 복원해서 정치 뉴스를 보고 싶어서 TV를 켜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죠. 제가 이제 재선에 불과합니다만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까지 지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중앙정치에 가면 이 충청도가 항상 균형추위고 중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여야 간의 극단적인 혐오 정치를 바로잡는 그래서 정치를 복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정말 깃발을 한번 세게 들어보고 그렇게 균형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공약만큼은 내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거 있으면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농촌 이야기했습니다. 쌀값, 소값, 돼지값 이런 것들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민이 땀 흘린 만큼 내 소득이 되는 그 정도의 농촌을 만들어줘야 지금이 농촌 유지가 되고 청년이 돌아와서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가격 안정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그것만큼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주부여 청양 어르신들이 박수현 당선인을 한번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